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지금 국집국치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유세 개편안이라든지 후분양 로드맵 등 이런 정책들을 알고 앞으로 대응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방향성을 함께 잡고 가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우리 리얼 PS의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 참 많으시죠?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077-6356번, 문자로는요. 070-5143-7902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분양 받은 거요. 어떤가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분양 받은 물건 혹시 주소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주세요. 저기 이 편안세상 물레, 물레유가 36- 아, 네.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물건 맞을까요? 예, 영등포구 물레, 네네. 네, 영등포구 물레유가의 36번째 물레 이 편안세상에 대해서 지금 분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께 고마워요. 네, 네. 자, 물레 이 편안세상 분양 받으셨다고요? 네네. 네, 그럼 청약 넣으시고 지금 당첨이 되신 거세요? 네네. 아, 그럼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네. 아마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또 청약 넣으셔서 당첨이 되신 것 같은데 자, 물레동에 있는 이 편안세상 지금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자, 몇 평형 지금 분양 받으셨나요? 25평이요. 네, 20평대요? 네, 20평대 분양 받으셨고 지금 나중에 뭐 여기 실 거주하실 생각이세요? 거주 겸 투자도 되는 거죠. 아, 거주 겸 투자도 되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은 이 지역은 아니신가 봐요? 네, 당산동. 아, 당산동에 사시고요? 아, 그럼 근거리에 또 살고 계시네요. 자, 일단 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일단 뭐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도 지금 이제 분양가가 적정한가 너무 비싸게 분양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아마 먼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하려면 결국 이제 가격은 또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편한 세상 물레 이렇게 지금 물레동 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라고 한다면 역시 물레동 하면 주변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사실 이제 주목받는 아파트가 물레 힐스테이트나 물레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장 아파트로 이렇게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이 아파트들이 이제 물레역에서 가깝고 30평형대가 뭐 2, 3년 전만 해도 6억 대였는데 지금은 뭐 8억 후반에서 9억까지도 이렇게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레역 주변에 연식이 얼마 안 된 이런 30평형대 아파트들 뭐 7억 대까지도 이렇게 7억 이상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물레 이 편한 세상이 20평형대가 아마 5억 중후반 30평형대가 7억에서 7억 초반 이 정도로 분양이 됐을 텐데 자, 분양가가 지금 시세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적당한 가격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사실 지금은 이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높은 이런 흐름 속에서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 즉, 다시 말하면 향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아파트가 재값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입지적인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물레,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입지에서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교통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물레역, 그리고 양평역 이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역까지 걸어서 아마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2호선, 5호선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에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 상권이라든지 범위를 넓히면 목동이나 신도림 상권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향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천으로 또 수변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녹지 여건 역시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입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실 거주에 있어서 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점들보다 제가 이 아파트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보면 지금 이 양평역이랑 영등포구청 그리고 물래역 이렇게 이 범위 내에 보면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은 지 10년 이내인 새 아파트가 거의 공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이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편한 세상 물래 주변에는 지금 지은 지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가 향후에도 어떤 제가 팔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 전망 굉장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는 또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시점에 아마 2020년 말인가 그 정도에 아마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곳에 참 분양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둔총동에 세양청마로라고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전세를 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억 정도 시세가 하는데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지 해서요. 네, 몇 평형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32평형이요. 네, 지금 둔촌동에 세양청마로 아파트 32평형을 지금 전세 내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시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지금 이 아파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시청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동에 세양청마로 30평형대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서둘러서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둔촌동 세양청마로 아파트인데요. 지금 세대가 84세대 정도 되고요. 대로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세양청마로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일찍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아파트를 처음에 매수하실 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었나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었고요. 어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가족 단위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자녀를 둔 어떤 가족 단위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학군적인 부분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둔촌동 세양청마로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이 위쪽에 명일동 학군이 또 굉장히 나름 유명한 학군입니다만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서 길 하나 건너면 지금 강동역이랑 길동역 사이에는 사실 또 유흥가가 좀 많이 밀집돼 있죠. 그래서 교육환경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 보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숲세권이나 강세권이나 이렇게 녹지 공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장기로 봤을 때 어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나홀로 아파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에는 가격이 같이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규모가 좀 큰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다 보니까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때 가서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거래가 자체가 쉽지가 않고 어떤 제값을 받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누구나 좀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제 선택을 할 좀 뒤늦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조금 일찍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인근의 지역적인 또 이슈라고 하면 둔촌동 또 주공 재건축 또 이슈인데 주공 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이제 2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쪽에서 나오는 2주 수요를 기대하기에도 좀 타이밍이 지났고요. 또 뭐 9호선 연장도 사실 보은병원 앞에 여기 생기는데 여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일찍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근에 부동산에 좀 방문하셔서 한번 매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짧게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극동아파트 있거든요. 26평형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전세 주고 갭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향후 재건축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어떨지 매수해도 될지 매수해도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극동아파트 26평형을 지금 갭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지금 이 물건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산동에 있는 극동아파트를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재건축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계산동에 있는 극동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1985년도에 입주했다고 하니까 횟수로만 30,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됐고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 600여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아파트 근처에 지금 한우리 아파트라고 있죠.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돼서 분양까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아마 20평대가 2억 후반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을 텐데요. 극동아파트도 그럼 결국 핵심 포인트는 재건축이 되느냐 어떤 사업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재건축이 용이하려면 사실 이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이런 저층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뛰어나겠죠. 지금 강남 쪽에도 저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슈가 또 활발한 것처럼 용적률을 많이 쓰지 않은 이런 저층 아파트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높이 건물을 올리게 되고 일반 분양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층 아파트라는 점은 플러스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형평형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인 즉슨 또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조합원 숫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 아파트가 그럼 어떤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즉 재건축 이후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계산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계양구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새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뭐 계산동이라든지 근처 용종동, 작전동 이런 지역들이 사실 이 새 아파트 공급이 그동안 없었던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또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로서 많은 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아파트인데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 아파트인데 제가 왜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냐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호흡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지역의 네임밸류 혹은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앞서 상담에서 제가 물레동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계양구, 계산동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 이것 하나만 보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은 투자율 측면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서도 지금 주목받는 지역은 청라나 송도 같은 이런 신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즉 다시 말해서 향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제 생각이 그렇게 차익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 범위를 좀 넓히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은 이런 투자 지역, 투자 물건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영환님 투자 전에 잘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이후에 다른 투자처 궁금해 주시면 또다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확인할 것도 물어볼 것도 참 많은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김규진 이사님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 사업 총정리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E-R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 얘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김규진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양천구 신정동 지역입니다. 신정동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물건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중공은 올해 9월 예정입니다. 대지 15제곱미터, 실상면적 39.36제곱미터고요. 6층 건물 내 2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입지를 한번 우선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신정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또 주요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이 신정동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또 학교도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광역적인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신정동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동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사실 생존 구역상으로는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즉 신정동 역시 목동과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마곡이라든지 여의도와 같은 최근에 또 업무 타운으로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 수요가 있는 이런 곳으로 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항공사진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건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이 지역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꽉 들어서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신정 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정비가 곧 완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정역과 목동역 사이에 이 저충 주거지가 밀집한 곳은 아무래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미리 선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어떤 정비사업으로 인한 높은 차이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호재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호재는 바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고요. 어떤 고가 도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로 인한 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지하로 파서 차들은 지하로 소통을 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천 IC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약 10km 구간을 지하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교통 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안양천으로의 수변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양천구나 영등포구 또 구로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재물포 터널 사업 역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신정동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쪽으로 국회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차선이 고속화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 강서구 화곡동 지역 주민들이랑 신정동 지역 주민들은 거의 강제로 이렇게 단절된 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포 터널 사업이 완료돼서 차량들은 지하로 통행을 하고 위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지역 간 단절 해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즉 신정동 지가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관문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소외된 지역들을 관문도시로 어떤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신정동 역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실상 면적 39.36 제곱미터입니다. 가격을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백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정금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즉 전세 시 약 2,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금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 장기로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좋은 입지와 이런 풍부한 호재로 향후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양천구 신정동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렇게 리얼 PS의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